오늘은 여기 봉화 오롱마을에 왔습니다 이 동네 보시다시피 돌담이 굉장히 이쁩니다 마을의 역사도 오래된 마을이구요 한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집도 보시면은 잔디 같은걸 아주 잘 갖고 났습니다 골목길이 다 돌담이 있는데 굉장히 이쁘죠 아 꽃이 필라 그런네 이제 아 꽃이 필라 그런네 이제 옛날 아주 그 모습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가 되죠 50m 아 이제 목련이 다 떨어집니다 아 이제 목련이 다 떨어집니다 아 이제 목련이 다 떨어집니다 아 여긴 이제 트럭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조그마한게 아 이제 목련이 다 떨어집니다 아 이제 목련이 다 떨어집니다 예 여기는 다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아 이제 목련이 다 떨어집니다 아 이제 목련이 다 떨어집니다 아 이제 목련이 다 떨어집니다 야 이제는 벚꽃이 그냥 바람이 살짝만 부는데도 엄청 떨어지네 아 이제 목련이 다 떨어집니다 아 이거 꽃도 이쁘네 꽃이 무슨 꽃이지 이게 꽃이 이쁘죠 이제 목련이 다 떨어집니다 아 이제 목련이 다 떨어집니다 아 이제 목련이 다 떨어집니다 아 이제 목련이 다 떨어집니다 이제 목련이 다 떨어집니다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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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